아, 안될 것 같은데? 에라 모르겠다오 어 나이스 트라이 나이스 트라이 여러분들 진짜 시도도 안 해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? 맛있다 잡았쥬 잡았쥬 어? 왜 양보하는 거야? 친구! 왜왜 양보를 하는 거야? 어 오케이 풀 빼서 좋다 아 아프다 큐 뺏었죠? 사일러스 저거 저한테 궁 쓸 때 잡기술 저 왜곡을 주면 안 되거든요 저거 하려고 할 때 이 구도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곡을 주면 안 돼 사일러스한테 왜곡을 주면 안 돼 아 아 쉣 극부가 있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structures 쓰즈맨 일로와 쓰즈맨 쓰즈맨 하 console 어라엑 아하 하하 아아아아아 우리 팀 바로 가지롱 오하하하 너 플래시 우리 팀 바로 가지롱 어그로 끌기 어그로 끌기 쌀 못 보내기 분신 컨트롤 분신 컨트롤 못 가주 못 가주 아무것도 못 가주 아무것도 못 가주 아무것도 못 가주 아무것도 못 가주 위에 지냐 설마 지냐 설마 지면 안돼 진짜 나 적팀 에이스 묶어놨잖아 어? 뭐라? 보컬? 너만 빨라지냐? 나도 빨라진다 이 자식아 나는 절대 합류안에 빼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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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거 좀 주지 그거 싸웠어야 됐나 아저씨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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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 이거야 어? 아 지렵다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아니 저는 혹시 조 미쳤나 크레이지맨 피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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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으으아 으으으으으아 으으으아 공감해주세요 공감 그런 방입니다 저희 공감해주셔야 돼요 그니까 라디오 같은 느낌이라 공감해주셔야 돼요 이 챔피언은 에코라는 친구입니다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이름이 에코예요 공감해주세요 이게 딱 7렙부터 이템이면 엄청나요 그쵸 지금부터 에코의 전성기 등장 지금부터 에코 못 막아요 여기 에코 등장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우리 제이스 친구 아 한라인만 더해? 오케이 한라인만 더하자 나는 욕심쟁이 바로 움직당해버리기 미안해 미안해 피했다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그냥 감히 한라인을 더 먹어? 그냥 개무섭네 나 화났다 렛츠고 아임 앵그리 에코 에코 와우 감사합니다 어 이거 숏에서 본 킬 각인데? 킬 닫는거 보여드림 한 20초 뒤에 딸망하겠다 집을 찍어 집을 찍고 내셔러 산 다음에 Q R 하고 W 쓰고 일로와 아씨 아 못 맞췄다 아 그 사람도 한 열판에서 한판 된거 올린거겠지? 아 이게 좀 쉽지 않은데? 아 자주 하시던데? 도전! 어? 어? 뭐라나? Q를 막기 전에 죽여버렸어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세요 에코 할 기회 생기면 궁풀이 말이 안된다니까 이거 파동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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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에코 아 내 메자이 아 아 나 근데 야 나 성공 한번만 하고싶다 진짜 아 이거 진짜 아 아이 뭔 느낌인지 알겠잖아 근데 딱 어 느낌이 오잖아 사이드를 하고 있어 상대가 여기 있는거야 Q 쓰고 뒤로 궁을 딱 쓰고 대기했다가 이게 돌아올 때 EQ 평벨트 평 하면서 돌아오는 Q 방금 보셨죠? 이렇게 작게 돌아오는 거 여기까지 딱 맞추는 미친 콤보 이러면 Q를 무려 두 번 두 번 맞출 수 있다 봄 다 private hogy 으로